눈으로 쏙, 귀로 쏙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이유 유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네요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치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유다 여호야긴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바로 그 주위에 있던 바벨론의 왕 누무카네사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답니다 바벨론 왕 누무카네사는 유다를 쳐들어기 시작하였다 유다 여호야기는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하였어요 무엇이라고? 아니, 지금 바벨론이 우릴 쳐들어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시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바벨론은 그 잔인한 나라야 그날 우릴 다 죽이고 말 거야 여봐라 여봐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서, 어서 너희도 좋은 이야기 있으면 나에게 말해주도록 하여라 왕이시여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스라엘도 가만있다가 다 죽고 말았나이다 이번에, 이번에 저희들은 바벨론 누무카네사에 올 때 진이, 진이 왕께서 그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정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정중하다는 것을? 예를 갖추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떠냐? 어때?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다 그러면 어서 준비하여라 어서 준비해 그래, 그래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니? 같이 가세요 그리고, 그리고 대신들 어서 준비해라 그리고, 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라 바벨론 왕 누무카네사를 우리가 맞이하러 가자 유다왕 여호야기는 그가 진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 예의를 갖추면 그들이 살려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제 유다로 들어온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며 맞이하였답니다 바벨론의 왕 누깐네살왕이시요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유다왕 여호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당신의 것이오니 인사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무엇하는 거냐? 유다왕 여호야기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기 그런데 못하는 거냔 말이냐 예의를 갖추는 것이오니 예의를 누가 갖추라 그랬어? 건망을 떨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게 손을 박박 빌면서 너의 목숨을 살려다 놓은 곳이 매우 보기 안 좋구나 여봐라 예 처음들을 당장 하나씩 다 묶어다가 우리 바벨론을 다 보내보도록 하여라 감히 나에게 건망을 떨구 이제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 그래 어서 예 바벨론 왕 누깐네살왕 유다왕 여호야기인과 그의 어머니 그의 모든 신하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유다에 있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한 좋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다에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만 놔두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기 내 삼촌 마타디아를 바로 이름을 시디기아로 바꾸어 그를 왕으로 세웠답니다 시디기아 예 너는 유다의 왕이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너는 무슨 일저도 반영을 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항상 복으로 받겠어 그리고 이 나라에는 금과 은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나에게 잘 보내도록 해라 알았느냐 알았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누부깐네살에게 임명을 받은 시디기아는 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유다의 왕으로서 바벨론에게 반영을 했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어찌 바벨론의 왕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유다는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여 어서 어서 칼과 창을 들으라 그리고 바로 저기에 있는 바벨론의 왕 누부깐네삼을 향하여 우리가 싸우도록 하자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저 시디기아 왕이시여 혹시 이러다가 왕께서 죽음이라도 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가 죽다니 나는 죽지 않아 우리 우리 유다는 영원한 거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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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삼성을 지키도록 하여라 어서 시디기아가 반영을 했다는 소식을 바로 바벨론 왕 누부깐네삼이 듣게 되었어요 뭐 하시라고 아니 시디기아가 반영을 일으켰어 내가 그를 왕으로 쓰였건만 그가 반영을 일으켰다고 여봐라 어서 군사를 일으켜라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예루삼성을 멸하도록 하겠다 어서 바로 바벨론 왕 누부깐네삼은 군사들 데리고 예루삼성을 쳐들기 시작하였어요 예루삼성은 경고하였고 바벨론은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답니다 왕이시여 성이 너무 경고합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성을 포위하여 그들을 굶어죽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을 포위하여 굶어죽게 하는 방법 매우 좋은 방법이다 여봐라 어서 성을 포위해라 성을 포위해라 성을 포위해라 성을 포위해라 바벨론의 왕 누부깐네삼은 예루삼성을 포위하였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이미 예루삼성 안에는 모든 음식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거기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지득여 왕이시여 이젠 양시가 떨어졌나이다 만약 이들이 있다가는 쟤들은 어차피 굶어죽고 말 것이옵니다 그러니 그러니 법당한 밤이 되었을 때 틈을 내어서 도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망하다고 망하다고 괜찮겠느냐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지금 약한 점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에는 거기는 병사들은 잠을 자고 있나이다 그때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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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될 것이옵니다 쉽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 쓰레기하는 몇 매 군사들과 함께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캄캄하여 달도 없고 별도 없을 때 그는 이제는 틈을 향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어요 어서 어서 가자 어서 아무도 아무도 쓰레기가 가는 줄 모른 줄 알았던데 갑자기 큰 소리 들려왔어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기 왕이 도망간다 뭐하시해 어서 쫓아가라 쓰레기하는 그만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누뭇간네사로 왕에게 가게 되었어요 쓰레기야 네가 감히 나한테 반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왕이 의식 왕이 의식 지대기야는 자기가 본 앞에서 자녀가 죽게 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았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다가 그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떤가요? 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생각지 않고 지낸 적은 없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참으시고 두 번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답니다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 눈으로 속 뒤로 속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손으로 함께 떠나요 예!